인터넷에 포크 문별 대상 시상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스타트업 분야 대상 수상기관 1,2CM 마케팅 분야 대상 수상기관 픽스다임 인터넷 소통 분야 대상 수상기관 충청남도 SNS 분야 대상 수상기관 강원도 공공룩 분야 대상 수상기관 천안시청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2CM 픽스다임 충청남도 강원도 천안시청입니다 연락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먼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수상기관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대상 글로벌 웹툰 교육 플랫폼 수상기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귀사는 특사당범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존재하고 아이어드위원회가 주관하는 인터넷에코어워드 2017 대한민국 인터넷에코대상식상식에서 위안한 수상가협회 그 영예와 성과를 기려 본상을 수여합니다 특사당범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기업회장 김철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어서 1,2CM입니다 스타트 분야 대상 종이 쿠폰 결제 시스템을 대신한 스마트 스탬프 수상기관 1,2CM 대상 종이 쿠폰 결제 시스템을 대상으로 수상기관 1,2CM 수상기관 1,2CM 이어서 1,2CM 마케팅 분야 대상 콘텐츠를 통한 디지털 마케팅 활성화 수상기관 1,2CM 수상기관 1,2CM 수상기관 2,3CM 수상기관 2,3CM 수상기관 2,3CM 수상기관 2,3CM 수상기관 2,3CM SNS 분야 대상 두근두근 강원 수상기관 강원도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어서 천안 신청입니다 공공 블로그 분야 대상 열린 소통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천안 수상기관 천안 신청 수상 내용은 전광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들께서는 한 걸음만 앞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상자 1통 촬영 대비님께 경계 축하합니다 여러분 큰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분들은 연단 왼쪽으로 내려가셔서 연촬영을 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공공 홍보 분야 대상 수상기관 MNOW 맞춤형 서비스 분야 대상 수상기관 한국문화정보원 인터넷 환경 분야 대상 수상기관 한국정보화진구원 일자리 창출 분야 대상 수상기관 경기도 일자리 재단 공공 정보 분야 대상 수상기관 한국특수 판매 문제 조합입니다 가압이랑 엔나움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정보화진구원 성미도 일자리 재단 한국특수 판매 문제 조합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다섯 개 기관 다섯 개 기관 시상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엔나움입니다 공공 홍보 분야 대상 공가 많은 인터넷 콘텐츠 기획혁신 수상기관 엠나움 위사는 사당범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조치하고 아이오리 위원회가 중단하는 인터넷 엔코어워드 인천십질 대한민국 인터넷 엔코델사 신상식에서 위안을 진상하기 위해 그 영예와 성과를 기려 보호작을 취합니다 사당범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의 협회장 김철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정보원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분야 대상 엘리엠스 일반의 할인정보 공투공 서비스 제공 수상기관 한국문화정보원 수상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벅 çekcin 한국으로 deployed 청중 없고 바friends 자 왜 엘리엠스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일자의 창출 분야 대상 청년 고용지원 홈페이지 수상유관 경미로 일자의 대상 수상 내용을 남아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한국 특수품매공제조합에 대한 시상입니다. 공공정보 분야 대상 다단계 품매상업 소비자 고용호와 피해공사 수상기관 한국특수품매공제조합에 대한 시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수상자님께서 한도얼말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상자 일동차려 대공계 승리 축하합니다. 성amin 유쾌 김철균 회장님 신앙의 신자부에ao BetSooo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인터넷 에코 부문별 대상 시상을 생명하겠습니다. 시상에는 한국인터넷정보가협회 김진수 고문님께서 수거해주시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인터넷 에코 부문별 대상, 오토기술문야 대상 수상기관 이마트, 취업정보문야 대상 수상기관 커리어, 웹 UI UX문야 대상 수상기관 유플린트, 모바일 UI UX문야 대상 수상기관 픽스타인, 아이디 솔루션 분야 대상 수상기관 더크림유니언, 웹 수급 분야 대상 수상기관 웹 소울랩, 금융 솔루션 분야 대상 수상기관 인프라임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바로 바로 연장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마트 커리어, 유플린트, 픽스타인, 더크림유니언, 웹 소울랩, 인프라임입니다. 오토기술문야 대상 이마트 앱의 수상기관 노화의 영수증 기능 수상기관 이마트, 의사는 사과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아이오드위원회가 주관하는 인터넷에코워드 2017 대한민국 인터넷에코 대상 시장 속에서 위아같이 수상하여 위해, 그 영예와 성과를 기려 고원상을 투여합니다. 사과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협회장, 김철균 노래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어서 커리어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취업 정보 분야 대상 중견 강소기업 취업 서비스, 수상기관 커리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입니다. 모바일 Ui UX 공개 대상, 사용자 환경 분석을 통한 금융 모바일 유아 UX UI, 수상기관 핑스타의 에이온 악화가 주기하여 축하합니다. 덕크림유니언입니다. IT 솔루션 분야 대상 목소리 보건을 위한 클라우딩 펀딩 솔루션 수상기관 덕크림유니언 수상 내용이 낙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웹소울렙입니다. 웹소울렙에서 웹소울렙 진단 솔루션 개발 수상기관 웹소울렙 내용은 압박하십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니크라이크입니다. 금융솔루션 분야 대상 모험 분야 다이렉트 시장 선두 수상기관 인트라이브 수상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들께서 한 걸음을 앞으로 가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상자의 동참여 내게 인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인터넷 레코 문멸 대상 추가시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관광 분야 대상 제주 특별자치도 관광역회 화장품 분야 대상 위트플러스 교육 분야 대상 인카 인터넷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위트플러스 한국 콘텐츠 증권 미니어 어빈 네트워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LOCNC 그리고 인카 인터넷입니다. 가장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여행 관광 분야 대상 제주지역경제발전과 상생 비즈니스 탑라운 시장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인사는 사당범인 한국인터나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아이오워보 위원회가 주관하는 인터넷 에코워드 인천시스 대한민국 인터넷 레코 대상 시상 측에서 이와 같이 투사가 연기에 그 영예와 성과를 기려 공사에 투여합니다. 사당범인 한국인터나전문가협회의 협회장 김철유 출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윗디플러스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화장품 분야 대상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성장 수산기관 윗디플러스 애용을 한 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컨텐츠 진흥원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 대상 컨텐츠 산업 시민제양성불효온라인 교육 수산기관 한국 컨텐츠 진흥원 애용은 압박하십시오. 축하합니다. 다음은 미디어오일 네트워크입니다. 수산기관 미디오호일아 수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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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잉카 인터넷에 대한 시선이 되겠습니다. 보안 표준학량 해산 인터넷 표준화를 위한 온라인 통합 보안 서비스 수상기관 잉카 인터넷에 대한 구독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연장 왼쪽으로 내려가셔서 포토존 균형 촬영하겠습니다. 연장 왼쪽으로 remake기를 마찬가지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